우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힘은 별과 행성, 그리고 그 위성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작용하며 우주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마치 우리가 과도한 힘을 가해 도자기를 부수듯이 이 힘은 특정 지점에서 위성을 찢어놓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프랑스의 천문학자 에드와르 로슈가 1850년에 발견한 로슈 한계라는 신비로운 개념을 탐구하며 이 거대한 우주의 파괴선을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로슈 한계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로슈 한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됩니다. 왜 로슈 한계가 중요할까요? 로슈 한계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행성 주변의 환경 이해, 로슈 한계를 통해 행성 주변의 먼지와 얼음 분포, 고리 형성 여부, 위성의 과거 역사 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성계 형성 연구, 로슈 한계는 행성 형성 과정에서 위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떻게 진화했는지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과학 SF 소설의 영감, 로슈 한계는 SF 소설에서 행성 파괴나 거대한 우주 전투 등 다양한 소재로 활용됩니다. 로슈 한계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들, 토성의 아름다운 고리, 토성의 눈부신 고리는 로슈 한계 안쪽에 위치하여 끊임없이 먼지와 얼음 입자들이 파괴되고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목성의 위성 아이오의 불꽃놀이 목성의 화산 위성 아이오는 로슈 한계에 매우 가까이 위치하여 아이오 표면에서 끊임없이 분출되는 용암과 뜨거운 기체가 모행성의 중력에 의해 끌려 거대한 불꽃놀이를 연출합니다. 해왕성의 특이한 위성, 트리톤 해왕성의 가장 큰 위성인 트리톤은 로슈 한계를 넘어 모행성 주위를 역행하는 특이한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트리톤이 과거 다른 행성으로부터 포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로슈 한계,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로슈 한계는 우리에게 우주의 신비로운 힘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도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슈 한계가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로슈 한계를 넘어서는 극한 환경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로슈 한계는 단순한 물리법칙,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우주의 매력적인 비밀입니다.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우리는 로슈 한계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놀라운 발견들이 기대됩니다.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과 로슈 한계는 관련이 있나요? 아니요.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과 로슈 한계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두 개념은 서로 다른 물리적 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 블랙홀은 엄청난 중력으로 인해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간, 영역입니다. 사건 지평선은 블랙홀의 경계를 의미하며, 이 지평선을 넘어서는 물체는 어떤 방식으로도 외부로 나올 수 없습니다. 로슈 한계 로슈 한계는 위성이 모행성의 중력에 의해 찢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로슈 한계는 행성과 위성의 진량, 밀도, 거리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두 개념의 차이점. 발생 원인 사건 지평선은 블랙홀의 엄청난 중력에 의해 발생하는 반면, 로슈 한계는 행성과 위성 사이의 중력 차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영향 범위 사건 지평선은 블랙홀 전체를 아우르는 반면, 로슈 한계는 특정 거리 이내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결과, 사건 지평선을 넘는 물체는 블랙홀 내부로 빨려들어가 사라지는 반면, 로슈 한계를 넘는 위성은 조각나서 먼지와 얼음가루로 변합니다. 관련성. 두 개념은 별개의 물리적 현상이지만,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대 진량 블랙홀의 경우, 로슈 한계가 사건 지평선보다 훨씬 넓어 블랙홀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가 찢어져 먼지와 얼음가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전하는 블랙홀의 경우, 로슈 한계가 비대칭적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과 로슈 한계는 서로 다른 물리적 현상을 다루는 개념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간접적인 관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우주의 신비로운 힘과 블랙홀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슈 한계는 단순한 물리법칙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성과 위성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진화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로슈 한계를 통해 토성의 아름다운 고리, 목성의 불꽃놀이를 펼치는 아이오, 그리고 해왕성의 특이한 위성 트리톤 등 우주의 경이로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과의 간접적인 관련성을 통해 우주의 신비로운 힘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들이 남아있지만,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연구 덕분에 우리는 이 신비로운 현상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워갈 것입니다. 우주는 끝없는 탐구의 대상이며, 로슈 한계는 그 매력적인 비밀 중 하나입니다.